엘 조윈의 그늘이 소란스러워지고 있군 아, 이야기는 들었어. 목소리를 낮추시오 소란을 일으키진 말아주시오 아니, 이 부엉이 녀석은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이건... 알리페르잖아? 또 이렇게 귀찮은 곳에서 자고 있다니? 일어나, 일어나! 으아, 시끄러워 이 냄새는... 냠냠냠 꿀꺽 왔다! 으아, 냠냠 꿀꺽 하...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어 명심해 엘 조윈의 이슬을 얻으려면 나무줄기에 맺혀있는 흰색 빛을 살펴보면 돼 나무줄기에 맺혀있는 흰색 빛을 살펴보면 돼 나무줄기에 맺혀있는 흰색 빛을 살펴보면 돼 으앗 으악! 엘조윈의 이슬이.. 이상해요! 응? 이건 왜.. 색이 다른거지? 여기다! 길을 비켜주세요!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여왕님께서 위험하단 말이에요! 잠깐, 투란! 이 녀석들, 뭔가 이상해 그래... 아젠아는 회복하지 못한 모양이로군 아브레슈드! 위험해! 엘조윈이 보이는군 아크가 눈앞에 있다 모조리 죽여라 자, 젠! 어서 도망쳐야 돼! 대체 어디에 악마들이... 아, 이리! 아, 안 돼! 아아악! 어? 으아악! 으아악! 띠이! 아아악! 아암! 아야! 야! 이봐 괜찮아? 복잡한 저주로군 하지만… 자, 일단 응급처치는 했어 어서 여기서 도망치자 흐응 조심해! 악마놈들이 벌써 이곳까지 어서 로아룬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멈춰라, 적을 경계해 저기! 신랬들이 갇혀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에응, 어쩔 수 없지 빨리 퍼주고 도망치자 ㅇㅇ 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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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폄우 폄우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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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